안녕하세요 소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판램북이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런식으로 있고요 만원치입니다 훨씬 조금 소소한것 같긴하지만 그래도 도안이 이쁘면은 가격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살려야 되니까 아깝지만 제가 살리지 못하니까 살릴 수 없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칼로 뜯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더 찍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찍어볼까요? 혹시 하시고요 어떻게 이쁜거 되져나에 들어있을 것 같네요 에이 기다리시네 어머 세바 이거 들어있는데 뺀지를 못하겠어 잠시만 뭐가 들어있는데 뺀지를 못하겠어 뺀지를 못하겠어 뺀지를 못하겠어 뺀지 못하겠어 뺀지 못하겠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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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거 진짜 많다 잠시만 우와 이쁜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대박 지금 도안 깨스 안되구요 하나씩 추대해볼까요 하나씩 추대해볼까요 일단은 불치로 이런 도안인가 이런 도안인가 이런 도안이랑 이런 도안이랑 이런 도안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뻐 아 감추가 되게 예쁘다 제가 아는 언니예요 이 먹은 방금 투고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언니한테 또 다른거 이거 구매하기 전에 많이 구매했는데 이거 이쁜 도안들도 많아서 고객들이 좀 많이 졌는데 이전에도 이렇게 많이 취끄네요 조금 비싼 것 같긴 한데 이쁜 도안들이 너무 많아서 좀 후회는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썽매를 주셨어요 아 예쁘다 썽매를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정국이 포카드로 써요 예쁘다 이나으로 마치도 할게요